자 미사일을 자주포처럼 쓰겠다 발사대 250대로 천발을 동시발사하는 걸 과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북한 발사대 좋은데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나 그렇게 많이 생산할 수가 있나 250대가 동시가동 되면 한꺼번에 천발을 날릴 수 있다 하여간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대비를 해야죠 저렇다면 대비를 해야 된다 어떤 나라가 경제력은 진짜 형편없지만 특정 분야에 있어서 기술을 갖출 수는 있다는 거를 우리가 뭐 많이 봤잖아요 중국이나 인도 인도 같은데 소달구지에다가 핵폭탄 싣고 질질 끌고 다니고 뭐 이런 거 그 사진 되게 인상적인데 하여간 그래서 핵폭탄을 핵실험을 해가지고 성공을 시켰죠 60년대에 미사일도 그렇고요 인도는 저거 인공위성을 소달구지 가고 저런데 저 인공위성을 쏴서 올려가지고 궤도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북한도 뭐 오로지 미사일과 폭탄에만 핵과 미사일에만 전념을 하니까 발사대도 처음에 진짜 발사대 만들 수 있냐 자동차를 못 만드는데 어떻게 발사대를 만드느냐라고 했는데 발사대를 만들긴 만들어요 저렇게 저게 지금 텔입니다 이동식 발사대 이동식 발사대만 250대를 만들어서 지금 동시에 움직이는 걸 보여줬다는 건데 저 뒤에 있는 저겁니다 북한의 지금 탈북자들 중에서 특히나 북이 핵실험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길주군 이쪽 중에 한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이쪽 그래서 온 사람들을 확인해보면 희폭된 사람들이 많더라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주가 시군이 길주군 화대군 김책시 명강군 명천군 어랑군 단천시 백암군 이름들을 하도 바꿔놔서 알 수가 없는데 하여간 이런 군들이 시군들이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인데 여기에서 온 탈북민 80명을 확인해보니까 17명이 방사선 피폭이 됐더라 아무리 안반을 뚫고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시설을 하고 핵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핵실험을 6차례 해버리니까 방사선 피폭이 안에 지하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방사능이 많이 유출이 돼서 아이를 낳았더니 항문이 없더라 생식기가 없더라 손가락이 없다 귀가 없다 이런 귀신병이다 유전자적인 변이로 인해서 생기는 기형아를 귀신병이라고 하는 수준이 지금 북한의 수준인 거죠 처음에 딱 봤는데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애가 나오면 귀신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거죠 그냥 귀신들렸다 아니 그러니까 저런 직접적인 핵실험을 이러한 방사능 노출 그로 인한 지하수가 동해로 막 바로 흘러들어가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후쿠시마는 이 오염수를 처리를 해가지고 처리한 물을 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 되게 IAEA에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태평양에다가 뿌리는데 그걸 막 반대한다고 날색 난리를 치고 얼마 안되지 않았어요? 작년에 그러지 않았었나? 해먹으면 다 죽는다 그러더니 자기들은 해먹고 이런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해요 리아는 그러면 북한 앞에 가가지고 물 떠서 북한에 가가지고 반대를 해야지 이거 물 마시라고 하고 모르고 무식해서 상식적으로 자기가 아는 걸로 이해를 못하면 귀신이다 귀신이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생에 어디나 그렇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면 귀신의 소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 아침으로 미루 사일 잡고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일참 부족하고 일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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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